수진 양 네 나이대는 대충 어느 정도 돼요? 네 서른 중반이에요 지금 서른 중반인 나도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헤어진 지 2년이 넘은 애가 네 모바일 청첩을 나한테 보내요? 그러니까요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의미로 저한테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게 생각해 보면 전체 문자로 보낼 수 있잖아요 어때요?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냈는데 동명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 결혼하니까 약올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약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약올림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? 아니 하객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? 내가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그랬더니 뭐 어떠네요 그래서 어떻다 그랬죠 제가 아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? 모바일 청첩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그분은 저기 헤어진 것도 이거 봐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고요? 네 진짜 저 좋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 막 알고 보니까 양다리 걸쳐가지고 아하 예예 네 그래서 그때도 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그러면 헤어진다 헤어질 거면 헤어지라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막 나오죠 세게 나왔네 세게 나오네 네 그래서 뭐 저 아니거든 여자 많다면서 야야 얘 봐라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? 네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좋아해서 매달리기도 했거든요 매달리니까 그렇지 왜 매달렸어요 그냥 세게 나가지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하긴 진심인 사람이 항상 손해보게 돼 있죠 그죠?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래도 첨부를 하고 열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?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결혼식장에 가서 정말 땡판을 칠까도 생각했거든요 하하하하 진짜로요? 네 진짜 할 거면 내가 같이 가줄게요 아 정말? 진짜 할 거면 네 진짜 나는 나 옆에 보조해줄 내가 생각 있어요 아 근데 겁이 나가지고 진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드는데 친구들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같이 가주겠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네 같이 가주겠다는 친구도 있어요? 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데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어요 자신 없죠? 네 네 아 그러면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아 네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저희가 네 결혼식 준비를 하고 제가 방명록 정도는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아 진짜? 근데 요즘 거기 쓰는 거 아 그럼 그럼 예예 하여튼 그렇고 이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 바람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? 그 사람이? 아니요 다른 여자랑요 또 다른 여자랑? 네 네 많긴 많네 또 인간이 네 진짜요 바람 중에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설마 거기에 답장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? 청첩장에다가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는 아니고 네 절대는 아니라고요? 할려다가 할려다가 이런 걸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려다가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하면 더 거기서 뭐 얘기를 할까 싶어서 그냥 냅뒀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신고해버렸어요 아 신고를요? 네 아니 왜 황당하니까 그냥 신고가 아니라 차단인가? 뭐 그런 걸 했어요 아 차단이요?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차단해야겠어요 근데 그래요 차단하고 수진씨 네 네 이런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 지금은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게 와가지고 마음을 헤집네요 아니 아니 헤집어지지 말고 그냥 망각을 해버린 다음에 네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돼요 아 진짜로 근데 아직 아직은 없지 당연히 아직은 없죠 아직은 수진씨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고 네 이제 아마 올 겨울에서 내년 초 사이에 아마 좋은 분 만나게 될 거예요 제 느낌이 딱 있어요 제 느낌이 아 진짜로 한번 믿어볼게요 네 그 상대 그 정말 못된 남한테 네 못된 남 한번 한마디 해요 진짜 음 그냥 한마디 해요 진짜 뭐 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만 네 결혼 생활에 부인이 바람나가지고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수진씨 아니 그 가정이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안다니까 잘 잘 살고 꼭 반성해라 뭐 요정도 생각을 해요 그냥 네 그렇게 그래요 수진씨 우리가 위로를 좀 해주면서 네 선물도 하나 보내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음악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수진씨 듣고 싶은 음악 있어요 저요 뭐예요 노래가 저기 요즘 자주 듣는 거 요즘 자주 듣는 게 음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거 그러면 수진씨 아 그러면요 구두에 흰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 끼고 우리가 앉아입읍시다 아 네 생각해보고 가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연락줘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 양 파이팅 안녕 수진 양 파이팅 안녕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아 우리 수진 양 진짜 이게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다 잊고 그러고 나서 그냥 다시 또 좋은 남자 만나면 됩니다 수진 양 힘내세요 저희가 결혼식 날 곧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선글라스 선물로 준비를 드릴게요 수진 양 파이팅